여기 아치가 잘못됐어 요렇게 하면 못붙이네 여기를 X로 하고 이걸 줄로 버텨보자 이거 노란색은 강하.. 강하니까 줄로 매다는거지 하기도 전에 망해요 여러분들의 의견받습니다 하버드 토모 학과의 의견받습니다 도저히 저 식량을 운방할 자신이 없네요 일단 스샷 찬스는 뭐 안되고 게시판 보면 너무 쉬워서 안되 그냥 복사야 복사 To Arch? To Arch를 하자고? To Arch를 하려면 요렇게? 요기 요기 요렇게? 그러면 여기를 잠깐만 여기를 By로 하고 여기를 세워 To Arch를 하려면 여기 By를 세워야돼 그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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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요거 이렇게 하고 아치를 이쁜각도로 만들어야돼 아치가 위에는 직선이 한번 있나요? 한번 하는게 낫나? 요렇게? 요렇게 하는게 낫나? 직선이 하나도 없어야되나? 직선이 하나도 없어야되나? 노직선이야? 아 그래? 직선이 한번 나와야될거 같은데 직선이 한번 나와야될거 같은데 직선이 안나오면 안되는데 4칸 4칸 여기가 4칸이 아니잖아 직선이 안나오고 아치가 될 수있나? 직선이 안나오고 아치가 될 수있나? 이거는 너무 각졌잖아 4칸 이러면 너무 치우쳐졌어 여기도 4칸을 한번 해 가운데 만나는 점을 찾아 됐나? 대칭인가? 4칸 4칸 2, 6 2, 6 맞네 맞아 맞아 대칭이야 맞잖아 대칭 아니야? 6인데? 대칭 맞잖아 첫각을 더 높게? 그럼 요정도로? 60, 70이면 요정도로? 요정도로 가면 더 위로 가야되는데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오케이 만족? 오케이 아치 예술자들 모여있네 맞죠? 맞죠? 아치 예술자님들 맞죠? 양아치님들 맞죠? 아치 성애자들 맞죠? 여기서 요렇게 아치 아치 일단 다 연결은 된다 여기도 연결되나? 오케이 다 연결되면 일단 석세스야 근데 이제 각도가 맞냐 안 맞냐지 돈은 넘게긴 하겠지만 한번 빼보면 되는 거고 일단 업적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 돈 굉장히 부족해요 X도 안 돼 아치는 아치인데 X가 안 되는 아치인데 돌을 빼야되나? 돌 빼? 돌 빼 OK 여긴 어떻게 하지? 돌 얼만큼 되지? 안 돼 돌 최대 이거야 너무 약하시네 가운데 딸이 너무 약하신대? 망하실 것 같은데? 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네 돈이 모자라 일단 한번 해보자 일단은 빨간데는 없어요 시작할 때 가운데 딸이 아! 가운데 딸이 부셔져버림 가운데 딸이 부셔져버림 가운데 딸이 돌이 되면 참 좋을텐데 통나무요 통나무 삼지창 아니면 못 버틸걸? 안 돼 안 돼 못 버틸 못 버티고 이쪽도 좀 문제가 있네 이쪽도 아치 성애자님들 다 어디 가셨죠? 맨 왼쪽에 아치 각을 더 세워야 된다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을까? 여기 각을 좀 더 높게? 그러면은 완전히 각이 안 나오는데? 내 생각인데 아치 말고 새로운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거지 그렇지 이거 좋아 가운데 다리에 모든 걸 맡긴다 각이 안 좋아 각이 안 좋죠 각이 안 좋죠 여기 각이 안 좋죠 여기 돌 사이에는 낭비기 때문에 합판으로 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안이었거든요 안이었는데 왜 아치 안 될 것 같은데 줄을 이용해야 되는 것 같아 줄을 이거 쓸데없어 X자 아 여기 여기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합판이 아니고 통나문데 양끝에 뭘까? 뭐가 답일까? 이게 답이 되게 여러가지야 근데 아까 보니까 이 정도만 해줘도 더 잘 버텨 웬만한 것 같아 아니구요 이렇게 하면 벌써 돈 다 썼습니다 저 안에 들어있는 식량이 한 돌 정도 되는 것 같아 돌 정도 이거 어떻게 깨지? 스샷 찬스 또 써야되나? 아이씨 거의 공략보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업적이고 뭐고 이거 하아 이거 어떻게 깰까 이거 어떻게 깨지? 나 소를 넣었나? 아니 나 소를 넣었나? 5초만 보자고요? 아니 이씨 왕은 돈이 많다 랬는데 이 정도 돈도 없어서야 음 음.. 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아까 줄 써봤는데 줄로 못버티더라고 여기서 줄을 연결하면 못버티더라고 양쪽줄 양쪽파위 여기는 연결할 필요없고 양쪽파위인데 아악하아 깝다 아깝다 흐흐흫 아잇 아깝다 줄 줄 줄 맞다 그거있잖아 요만큼 나와서 줄 연결하는거 여기서 여기서 응? 아까 이걸로 깨던데 어떤사람 뭐야 아 저 앞에 초반부분이 아예 못버티네 여기가 여길 통나무로 나무로 해줘도 못버티네 여길 못버티면 어디에다 줄은 여기가 줄을 연결해주면 되지 여기다 줄을 연결해주면 되지 여기다 줄을 연결해주면 되지 하아 돈이 이렇게 무임나냐 아 못버텨 그렇단 얘기는 어 줄 아까 요렇게 했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있던데 아냐 아냐 이건 어쩔수 없이 이것 때문에 가까이 할 수 밖에 없어 이게 연결이 안되니까 이렇게 줄 타고 가자고 어 맞아 이거 둘이 필요 없잖아 이렇게 둘 연결해주고 아 아 으아아아아악!! 쓰읍... 흐음... 요기를 좀 더 해서 줄 아이씨 아 어떻게 하라는거지 아 보고싶다 아 공략 보고싶어 안돼 공략충이 되서는 안돼 아 보고싶어 에이 어떻게 하라는거지 되게 무거운게 다리를 지나가는데 밑에 받칠게 이렇게 많아 요렇게 많은데 왜 못 받치니 요렇게 많은데 요렇게 많은데 왜 못 받쳐 못 받칠 수가 없지 돈 다쓰구요 마름모로 한번 가볼게요 마름모로 큰 마름모 아냐 조금 조금 더 여기가 여기랑 너무 크다 차이가 한 번에 마름모로 올라갈 수가 없네 그렇단 얘기는 여기를 좀더 촘촘하게 요렇게 요렇게 하고 요정도 애초에 국왕에 이렇게 돈을 조금 줘가지고 이씨 고생을 시켜 이씨 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 이씨 잠깐만 가운데 마름모가 좀 찌그러진거 같지 않으십니까 좀 이상한데 마름모가 어디가 뭔가 이상해 어디가 좀 찌그러져 있어 어디가 이상한거지 어디가 이상한거지 탱탱탱탱탱탱탱탱 thirds 그 그래? 뭐지? 뭘까? 여기도 마름모 마름모를 눕혀야되 마름모가 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그렇지 자랑이 요렇게 하는게 않겠어 근데 이런 이런 하판으로 버텨질나나 모르겠네 이정도가지고 못버틸거같은데 이쁘긴 이쁜데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양사이드에서 앞에 돌을 이겨야된다고?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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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 안되겠다 스크린스탄스 쓰자 아이씨 또 써야되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어요 어? 안되겠소 도저히 아무 생각이 안나 스읍 내꺼랑 비슷하네 마름모인데 토끼 마름모야 줄 연결했고 이거 19,800원 이거 뭐야 이거 아까꺼네 비싼거 사자고 이게 더 편해보인다 복사하기 죄송합니다 저의 한계는 여기까지 비슷한데 뭔가뿐 비슷한 느낌인데 역시 아래가 공략이 답이네 스읍 여길 줄을 빼고 제일 힘을 잘 받는게 삼각지지더라고 여기였네 다 꺼져 다 꺼져 꺼져 다 꺼지라고 정말 무력감을 느낀다 내 머리가 겨우 이정도였나 내 머리가 이정도 밖에 안됐나 저사람들은 다 저 공략사이트에서 복사한거겠지? 그래 그렇게 정신승리하자 복사한거야 저사람들 복사 복사쟁이들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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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특이하다 어떻게 했냐면요 요렇게 요렇게 했어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했어 그래서 여기를 다 이었어 여긴 안이었네 여기를 이렇게 이었어 그리고 여기 요렇게 이었어요 요렇게 요렇게 이게 이렇게 힘을 받는단 말이야? 왜 이게 힘을 이렇게 받죠? 요거 봐봐 이렇게 했어 이게 왜 그렇게 힘을 받아요? 삼각형이라 그래? 대칭도 아닌데? 찌그러줬잖아 양쪽으로 힘이 분산되니까 되는건가? 그 다음에 가운데는 요렇게 했어요 아예 가운데는 칸이 없어 뭔가 안정적인 것 같이 보인다 가운데는 굉장히 깨끗한 그런거구요 어? 2만원인데 19,700원이야 뭐가 이상해 달라 뭐가 달라? 어디가 어디가 다르지? 똑같은데? 뭐가 다른거야? 아주 똑같은데 아 여기 빠졌구나 이게 없었구나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좋아좋아 야 이게 되네 이게 어떻게 되는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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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오버됐다고요? 100원 오버됐다고요? 어? 100원! 100원 오... 뭐야? 100원이 차이나잖아? 뭐야 100원 어디서 났어? 100원 어디서 났어? 어? 스크린샷 갑시라고? 안돼요 업적하려고 한건데 뭐가 달라 똑같은데? 어디가 다르지 여러분들? 봐봐 로얄티 지급이라고? 완전 똑같은데? 오른쪽이 약간 휘었다고? 뭔 소리야 똑같은데? QA 마린이 배우고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100원 차이면 아주 미세하게 각도가 다른거거든? 여기 각도 똑같고 이거 빨간거 안 지어진거 아니라고? 아니에요 이렇게 대고 있으면 똑같아 안 휘었어 봐봐 여기도 똑같애 여기 똑같고 똑같고 오른쪽 세로줄 약간 휘었다고? 이거 아 이거 못 깬거 아니야? 뭐야? 완전 똑같은데? 어디가 달라? 가운데로 똑같은데? 가운데로 똑같은데? 오른쪽 어디가 휘었어요? 여기? 이거 이만에 못 깬거 아니라고? 쓰읍 그래 내가 어디 줄이 설치됐나? 가운데로 한창 올려보라고? 여기를 그래도 2만 100원인데? 이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가로 가운데는 다 똑같애 가운데로 한창 올려보라는게 가운데는 1직선이야 아니 100원 차이가 날수가 있나? 백원 뭐지? 빨간거 빼면 백원이라고? 빨간거 빼면 만九천八백원입니다 저분이 한개 뺀것도 아니에요 저분 백원 어디서 다녔어요? 사람 차별하는거야? 다른 게임 아니야 이거? 뭐지? 가운데 와이어가 살짝 휘었다고 아니에요 여기 모는 종이 있잖아 모는 종이 보면 돼 이걸로 한 번 가보자 이걸로 깨지나 이걸 안되네 이게 있어야 되네 무조건 이거 백원 뭐냐고 이거 참 이상하네 백원 어디서 나왔지? 참 이거 신기해요 백원 하나씩 다시 줘볼게요 이맘백원 이맘백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맘백원 뭐지? 어딜까? 어딜까? 오른쪽으로 살짝 휩 오른쪽 왼쪽 세로줄이요 아냐 이거 최고로 한거라서 똑같아요 19,600원 이거 저도 따로 해봤는데 21,000원 나옴 아 그래요? 이거 똑같이 따라 해보신 분들 21,000원 이거 뭐야? 야 밑에거 해 19,800원짜리 해 뭐가 버그인가 봐 뭐가 버그인가 봐 다 똑같은데 아무리 봐도 다른 거는 이렇게 삼각형 그 다음에 또 삼각형이요 삼각형을 세 개를 먼저 짓고 하셨네 이렇게 삼각형을 짓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되게 복잡해요 이거 깬 것도 신기하다 여기서 이게 교차가 잠깐만요 다리가 좀 다르구나 이게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그리고 요것도 요렇게 여기가 마름먹골 예술성 있다 어떻게 이런 생각 그랬지 이렇게 X 요렇게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또 뭘 했느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가 다른데요 일단 줄까지 연결해 줄까지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왜 안가지지 모는종이로 해야 되나 아 모는종이로 해야 갈 수 있구나 눈금을 바꿔야 갈 수 있네 원래 가운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를 요렇게 연결했어요 와 이거 정말 과학적인 것 같아 19,800원 이거를 어떻게 했지 대단하네 이거는 공략의 여러가지 방법이라 본인이 만든 공략이에요 되게 빨간데 통과야 바꾸기 바꾸면서 해야 돼요 크아 되게 안정적이야 게다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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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생겼고 이거를 밑에를 또 리본 모양으로 한 거예요 돈도 싸고 19,800원 예술적이야 감탄했습니다 고무신님 배우신 분 저분 최소 배우신 분 다음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